얼마 전 천안의 한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있었죠. 사방이 뚫린 필로티 구조로 1층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돼 순식간에 위층으로 번졌다는 점에서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와 흡사합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불길이 하나 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잠시 뒤 연소가 확대되더니 시커먼 연기가 한꺼번에 뿜어져 나오며 주차장을 가득 채웁니다. 불은 차량 6대를 모두 태우는 등 50분 만에 꺼졌는데 3층에 거주하던 30대 남성이 연기를 마시고 숨지는 등 3층과 4층 입주자 피해가 컸습니다. 4층에서 뛰어내려 척추와 다리가 골절된 30대 남성 등 2명은 화재 발생 10일이 넘도록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일한 출입문이 있는 주차장 1층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화재 경보기 등 안전시설이 전혀 없어 대피가 늦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사 결과 원룸에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스프링클러나 화재 경보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조차 전무했고 층마다 배치된 소화기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소방전과 화재 경보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아파트와는 달리 5층 미만의 원룸은 소방법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요? 원래 그 대상 자체가 단독주택 안에 다가오주택으로 포함돼 있어서 비상경보 설계나 이런 거는 설치가 안 되는 대상이거든요. 대전과 세종, 충남의 원룸은 모두 3만 2천여 세대. 화재 사각지대인 원룸에 대해 소방법을 정비하는 등 화재 예방 대책이 시급합니다. TJB 최은우입니다.